무한군의회 의장의 김대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무한군의회는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8명 의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으며 김대현 의원이 7표를 받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김대현 신임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성실한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부의장에는 박막동 의원이,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의 김경현 의원,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의 이효진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의 강병국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